안녕하세요. 피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피씨입니다. 자, 우리 바로 한 명씩 개인 인사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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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너무 반가워요. 와아아아아 여러분도 저희 반가우세요? 그냥 우리 좀 더 가까이에서 인사를 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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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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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니까 더 여러분의 소리가 더 잘 느끼네요 어 근데 진짜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언제 오셨어요? 와 잘 안 들려요 아 잠깐만 우리 그러면 많이 오신 김에 소리 질러 해볼까요?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오른쪽 중간 왼쪽 나눠서 네 함성 대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어요? 우리는 오른쪽 먼저 할텐데 우리 좀 준비됐어요? 아직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우리 오른쪽이 저쪽까지 있잖아요 저희 알거든요 아 그래요? 저기 합쳐서 여기 여기 경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오른쪽이다 생각하시면 함성하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오른쪽 함성 저쪽 하나 함성 어 질수없단 중간 감정 김에 결정 감정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왼쪽 귀가 안들려요 와 대단하신데요? 아니 저희가 그러면 첫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곡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무대로 가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